너무 늦은 시간에 불러냈죠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진짜 안 잔 거 맞아요? 네. 아까 목소리 안 잔던데. 진짜 안 잤어요. 목이 좀 잠겨서. 괜히 깨운 것 같아서 후회했는데. 그럼 진짜 안 잔 걸로. 네. 맨날 알바가 이 시간에 끝나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. 늦게까지 일해서 힘들겠다. 뭐 힘든 게 있나? 술만 좀 만들면 되는데. 아 거기 술만 들어요? 아 그때 거기 말고 원래 다른 작은 바에서 일해요. 거긴 쉽지 뭐. 이거 애인 생기면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. 언니랑 마시네. 남자친구 없어요? 남자친구? 내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요? 아 아무 말을 안 해줘. 난 잘 모르니까. 연애 안 해요? 안 하죠. 나 아는 줄 알았네. 근데 여기 꽤 오래 살았나봐요. 대학교 때부터 살았죠. 정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. 이사가요? 집으로 들어가려고요. 사실 작년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. 갑자기 돌아가셔서. 좀 그렇게 돼가지고 당분간 집에 좀 있으려고요. 아 뭐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만 이상하네. 이제 언니 얘기 좀 해봐요. 나도 언니 목소리 좀 들게. 근데 해 뜰 때 내면 더 추워지는 거 알아요? 너무 추워서 택시도 안 오겠네. 자고 갈래요? 이제 놀아주기 좀 해봐요. 다행히 한 번 해주세요. 잘라요.